저희는 지금 모래내 극락에 나와있습니다 현장에서 또 우리 허성수 특파원 연결 바로 옆에 있는데 연결 한번 해볼게요 허성수 특파원 네 허성수 특파원입니다 네 허성수 특파원 지금 어디에 계시죠? 저는 지금 모래내 극락에 나와있습니다 어 모래내 극락 그 모래내 극락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? 네 맞습니다 허성 특파원 지금 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길래 그렇게 들뜬 표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신 거죠? 네 올 여름 뜨겁게 강타할 까네오 그룹 까네오의 공연이 오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네오! Are you ready? We're ready! 감사합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연결 까네오입니다 ㅠ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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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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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